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작합니다. 오늘은 짜잔! 2018 스택업 20주년 한정판컵을 열어볼거에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가자! 스택업은 2018년 11월 8일 목요일에 전세계 다양한 곳에서 스택거들이 하루 24시간 동안 스포츠 스택킹을 하면서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도전하는 활동입니다. 20주년 한정판컵을 열어볼께요. 비닐부터 짜잔! 컵키퍼인데요. 이것은 따로 구매해야해요. 이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컵에 꽂아볼께요. 오! 되게 멋있지 않나요? 컵에 그려져 있는 이 네모 조각이 보이시죠? 이 네모 조각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니까 뭔가 그라데이션같이 되게 조합이 잘 맞지 않나요? 그리고 이 컵에 로고가 박혀있는데요. 앞면에는 스택업 2018 써있고 여기에는 20주년 한정판 컵이라고 나와있어요. 제가 프로투엑스컵으로 비교해보면 컵이 이 프로투엑스컵보다는 조금 더 무겁고 제가 뺏을 때 이 구멍 크기에 보이시죠? 확실히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네요. 이 컵은 윗면에 스냅탑을 장착할 수 있는 컵이에요. 이제 컵을 한번 해볼께요. 이제 컵을 한번 해볼께요. 오! 이 컵은 느낌이 되게 부드러운데요? 그리고 다른 컵에 비해 되게 가볍고 되게 잘 빠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2018 스택업 20주년 한정판 컵을 열어봤어요. 다음에 더 신나는 영상으로 함께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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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